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은 세계적 자산관리 회사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3분기 포트폴리오 준비했습니다. 먼저 피델리티는 전세계 4위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분기 자산 총액 8,888억 달러고요. 3분기 수익률은 8.81%로 시장 대비 좋은 성적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변화도 살펴보시죠. 오늘 역시 2분기 수치와 비교해서 변화 알아볼 텐데요. 과로 안의 수치가 2분기 비중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IT와 헬스케어 업종만 비중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IT는 19%대, 헬스케어는 14%대 비중입니다.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1% 가까운 수치로 축소폭이 가장 컸고요. 또 이미 소비재와 에너지 업종도 비중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음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특히나 소재 섹터의 변동폭이 컸고요. 나머지 부동산과 유틸리티 업종 소량의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IT 섹터 비중이 확대된 만큼 여전히 기술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강했습니다. 5위까지 순위 먼저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팡주 대부분이 올라 있습니다. 1위는 2분기와 동일하게 아마존이고요. 2위 마이크로소프트와 3위 애플은 모두 한 계단씩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4위는 페이스북입니다. 2분기에는 2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요. 4위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역시나 유일하게 1년간 마이너스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 5위는 의결권이 있는 구글 A주가 올랐습니다. 이어서 6위 확인해 보시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고요. 연간 25% 올라갔습니다. 7위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죠. 세일스포스입니다. 한 계단 상승했고요. 연간 33%대 오름세입니다. 다음 8위 엔비디아입니다. 역시나 한 계단 올라갔고요. 반면 구글 CG는 9위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10위 확인해 보시죠. 비자입니다. 연간 26%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3분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셨습니다. 글로벌 금융재산센터 이번에는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U.S. 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끝나면 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잘 안 되네요. 맞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시장의 약간의 골칫덩어리입니다. 10분의 1은 정치적 이슈고요. 10분의 9가 달러 강세인데 오늘 먼저 첫 번째 얘기는 정치적 이슈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를 상당히 괴롭힐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최악의 경우 탄핵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탄핵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클린턴이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클린턴이 1998년 12월에 하원에서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탄핵이 부결되기까지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우지수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탄핵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장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얘기하면 탄핵이 돼도 물론 불결됐습니다만 탄핵에 대한 문제가 커져도 시장의 상승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한번 2년쯤 돌아가보시죠. 클린턴이 당선되고 나서 그날 하루 어땠습니까? 트럼프. 트럼프죠.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림을 같이 볼 건데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첫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하락은 정책 이슈가 아니고 국제 수익이 급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하고 정책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신다고 하면 저는 뭐 이런 건 10분의 1 정도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역풍에 대한 내용인데요.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민주당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를 공유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트럼프를 공유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선이 돼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졌냐. 내지는 지수가 빠지고 있냐. 내지는 고용이 악화되고 있냐. 그 부분을 또... 심지어는 2009년 이후에 최고의 현재 시간대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국면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도한 우려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되려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담수에 얘기할 달러 강세가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하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고 일단 소환장 제출을 통해서 트럼프를 괴롭히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다른 문제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살펴보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술주 하락은 또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또 최근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애플 주가 하락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애플 주가 하락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 글로벌 기업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글로벌 매출 비중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S&P500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니고 글로벌 매출 비중이 무려 38%입니다. 그리고 또 S&P 중형주죠. 미드캡이 25%, 그다음에 스물캡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현재 전 통화 대비 평균 4.5%의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약해지는, 강해지는 국면에서는 S&P500 실적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올해 빠진 통화가 어디 통화일까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중국의 위아나 아닙니까? 위아나가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지금 위아나 대비가 올해 3월이죠. 3월 대비해서 무려 11%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글로벌 매출이 높은 기업 중에서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정말 이건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애플이 또 그렇죠. 맞습니다. 죽을 맛인데 제가 그림이 너무 작아서요. 한번 제가 어떤 기업이 매출이 높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퀄컴이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무려 69%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도체가 무려 한 50%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 내 매출이 비중이 높으면 위아나가 빠지게 되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 강세가 가져오는 어떤 하나의 불편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왜 요새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애플은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 관련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중국 내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지금 나가는 거죠. 중국 내에서 애플의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위안화 때문에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어떤 두려움이 생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 다음에 가장 큰 시작이 또 어딜까요? 인도 아닙니까? 인도죠. 인도인데 인도는 약간 다릅니다. 인도는 보시게 되면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빨간색 그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가폰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애플을 포함한 스마트폰인데 왼쪽이 2017년, 오른쪽이 2018년인데요. 주황색이 커졌죠. 점점 저가폰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네요. 저가폰 수요량이 커지고 있고요. 노란색이 애플폰인데 스마트폰, 고가폰에 대한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은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인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달러 강세가 수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온 전문가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대비해서 팀쿡이 뭐라고 했습니까? 판매 대수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네, 어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기하지 않고 ASP죠. 평균 판매 단가만 얘기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이 판매가 줄어든 부분을 내가 단가를 올려서 메꿀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가가 올라가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카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최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달러 강세 그리고 중국 내 판매에 좀 부진한 영향 때문인 것이지 애플 자체는 문제가 없고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이익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애플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러면 오늘 포트폴리얼, 피델리티 포트폴리얼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특징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IT 비중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사해봤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재수한 거거든요. 조사해봤더니 탑10에 대한 평균 보유기간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들이 탑10을 평균 보유기간이 16.40분기, 거의 4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종목의 평균 보유기간은 20.11분기, 약 5년인데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IBD들이 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4년, 5년이 뭐냐면 평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한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은 한 4년, 5년을 봐야 된다. 당연히 장기 투자하는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 입장에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십니다. 보유기간이 이렇게 길다는 점은 좀 부러운 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세 종목만 뽑아봤습니다. 세 종목인데요. 탑바위 종목은 애플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세 번째입니다. 많이 판 거는요. 웰스파고, 제가 한번 디스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위 및 관망위원을 제시했었죠. 암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판 종목인데요. 실적이 악화된 종목을 많이 팔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매수 비중을 좀 높인 반면에 실적이 좀 악화되는 종목은 좀 줄이는 모습이었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짚어드렸다시피 탑10 종목들,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제가 10종목에 대해서는 순위가 바뀌었지 바뀐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애플도 매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매수, 아마존 매수. 다만 페이스북 하나만 보위 및 관망입니다. 존슨앤존슨 매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도 다 매수죠. 전부 매수입니다. 제이포모건 체이스, 구글 매수, 액슬본을 매수, 구글 에이주 매수, 버크샷의 매수. 그러니까 한 종목, 페이스북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은 여전히 보위 및 관망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투자 전략 장호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